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불러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흑돌이 지금 급소를 제대로 당했죠? 102점으로 인해서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감은 여기를 막아가는 수입니다. 이쪽을 막아서 이 두 점의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이때 100도 응수가 중요한데 여기를 젖히는 수가 굉장히 유력한 응수입니다. 흑이 단수를 치면 이곳을 단수 쳐서 흑이 환격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흑도 이곳을 막아가야 되고요. 이을 때 2도를 계속해서 조여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단수를 맞으면 역시 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안되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수를 늘려놓고 주려고 하니까 100이 수를 못 늘리게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놓친 점이 하나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흑이 단수 치고요. 100이 이 자리 단수 칠 때 패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만 난다면 흑은 성공이에요. 급소를 당했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100이 이렇게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는 이 모양은 잡혔지만 이 수가 선수가 아니죠. 따내버리면 흑이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패가 나게 되는데 이 패 흑이 성공이지만 100의 다른 좋은 응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막을 때 이곳을 젖혀 이으면 안되고요. 100의 묘수는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딱 보더라도 뭔가 묘수 느낌이 나죠. 단수를 치면 이곳을 넘어가서 흑이 이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곳을 막아가면 100이 이 자리 막을 때 흑이 대책이 없습니다. 단수를 쳐도 이곳으로 단수 치면 환격에 딱 걸리고요. 여기로도 막아주면 단수 쳐서 이거는 100이 자충이겠지만 먼저 단수를 치기 때문에 흑이 살아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여기를 먼저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막아주면 이거는 흑이 성공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100이 넘고 이것을 막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역시 환격에 늪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묘수죠. 흑이 막아가서 패를 하자고 했지만 이곳으로 치중 비슷하게 나를 짜가는 수죠. 이 나를 짜가 묘수로 흑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칸은 어떨까요? 여기 한 칸으로 일단 여기 연결을 방해하자는 거죠. 100도 찔러가야겠고 막을 때 여기를 막는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으면 이곳을 막고 단수 칠 때 이렇게 역시 환격에 눕혀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흑도 버텨가는데요. 여기를 막을 때는 흑이 이 자리로 밀어갑니다. 막아야 되는데 패로 버티는 거죠.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있어서 100도 정확한 응수가 필요합니다. 한 칸 찌는 수 패로 버티겠다는 수였지만 찌르고요. 막을 때 가만히 옆에 쪽을 막으면 사실 성립하는 수가 아닙니다. 이곳을 단수 치자니 반대를 쳐서 이으면 환격 여기를 따내면 따내면서 단수이기 때문에 흑이 잡힙니다. 안되고요. 그래서 흑이 또 다른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를 찔러 들어가는 순간 이건 먼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거죠. 다른 데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수도 뒤에서 막아가기만 해도 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곳을 한 칸 띄는 수는 찌르고 그냥 수를 줄여가서 안된다는 거예요. 이 한 칸도 정답이 아니었고요. 이번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여기입니다. 뭔가 한 수를 조금 늦췄다고 할 수 있는 수죠. 수상전으로는 늦추더라도 흑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00은 좋은 응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또 두면 돼요. 여기를 두면요. 흑이 막아가면 막아서 다음 수가 없죠. 수상전으로 100이 잡았고요. 여기를 먼저 단수 치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괜찮아 보이지만 100은 또 막아가서 여기 막으면 이어서 아까랑 똑같고 딴 애도 넘어가면 두 집이 날 수 있는 구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 여기 둬서 안 돼요. 여기를 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막아가면요. 흑이 뒤쪽을 막아가서 짠을 때 단수를 친다면 100이 패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만 나면 성공이에요. 여기를 나가고 아까처럼 막아서 똑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흑에 좋은 응수가 있죠. 여기 두면 막아서 또 잡히겠지만 가만히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막을 때 이곳으로 단수치면 이제는 환격의 늪을 드디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맥점인데요. 이수가 정답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징글징글하게 이 자리를 당하면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막아도 끊고 단수로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쳐도 넘어가서 안 되는 진행이고요. 여기에 젖혀가더라도 백한테는 좋은 응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끊어주면 미끼를 덥석 물었죠. 이렇게 단수까지 선수하고 살릴 수가 있으나 백은 이 젖히는 수 당연히 안 받아주고요. 이곳으로 단수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여기를 단수치더라도 끊어간다면 따낼 때 따내서 흑이 살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른 응수도 없겠죠. 여기 이유면 막고 따내서 수상전 자체로 백이 승리하게 됩니다. 흑이 안 되는 진행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맥점으로 성립이 안 됐죠. 어디를 두더라도 이 자리가 맥점이었습니다. 여기를 막아도 맥점 붙여도 맥점 정말 머리 아픈 그런 맥점인데요. 그래서 흑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 한 칸 뛰는 게 오늘 문제의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찌르고 들어간다면 이건 수상전으로 흑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백이 수상전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여기를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흑이 있는다면 다시 수상전에서 패배할 수 있겠지만 이곳을 단수치고 여기서도 이거두면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두고 패를 내는 게 오늘 문제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까딱 잘못해서 이것도 똑같은 진행이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똑같아질 수 있었겠지만 맥점을 맞고 불의의 일격으로 다 잡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오늘 문제 정확한 맥점만이 유일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돌이 급소에 있었지만 흙을 타게 하는 문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알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